새로운 혁명을 꿈꾸며 BMW가 내놓은 최초의 전기자동차 I3 작지만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멈춰선 I3 I3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손 나와 선배님 아니 차를 이렇게 해주시면 어떡해요? 차가 섰어요 지금 여기 허우 벌판이에요 어 그 차를 단점이 그런 거야 아니 뭐야 이게 나 어떡해 여기 어디야 미래에서 온 꿈의 전기자동차 I3 이게 뭐야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현인차 번호는 알아두는 게 좋겠군요 이제 우리 교환의 전기자동차 I3 노우 조사에 서비스 지난ibility 지 самый 지 caregi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